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제육볶음냄새나 이러시네요 죄송합니다 뽀디 스피커 쓰시나보네요 뽀디 스피커 발음 조심해야죠 뽀디 냄새와 냄새만 나도 되게 신기하겠다 뽀디로 만약 넥서스가 불타고 있는데 넥서스 불타는 냄새가 나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치 VR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런 기능이 생기면 되게 웃기겠다 넥서스 불타는데 넥서스 불타는 냄새 나고 막 저글링 죽는데 저글링 죽는 냄새 나고 메딕 죽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일단 사람이 테란이고 테란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티님 방금 전에 경기였는데 항상 왜 첫 번째 경기라고 하세요 그냥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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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냥 메딕 죽는데 무슨 냄새요 아 여러분들 사람 죽을 때 냄새 나요 시체에서 냄새 나잖아 그런 거지 아니 뭐 싸이오닉스톰 맞고 죽었으면 싸이오닉스톰 냄새라도 나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미쳤네요 자 아 대각선이네요 정찰방향 봤죠 이렇게 왔어요 무조건 대각선이지 대각선 저게 만약 여기다 사내마 여긴데 베이크 넣은거다 진짜 지지치고 나갈게요 여러분들 만약 저기서 저거 저기라고 베이크를 친거면은 진짜 지지치고 나간다 진짜 저거는 신의 판단이야 그러면은 어 진짜 만약 여기 진짜 위치가 여긴데 일부러 S12 여기 숨겨놨다가 사령이 올 때 쯤에 이렇게 어 움직였다 진짜 초고수지 하지만 여기죠 하지만 입구 espère 뚫리는 입구네 안녕 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정찰도 한번에 덮고 자 아이 근데 공중거리가 가까우면 사내발 스타포트 계열의 유닛들 오면은 좀 빡신대 어우 빡셔 빡셔 자 때려줍니다 뭐야 기분납으개 쓰읍 빠릿 흔들어주고요 드라군 일단은 아 태클을 뭘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길걸 가자 지금 바로 사전거리 돌리는 척하면서 공업을 눌렀어요 이 친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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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그리프트 어려워 생각 많이 해야돼 스타그리프트는 생각을 많이 해야돼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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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자 3파일럿까지 보여줬어 진짜 무난하게 보여줬다 자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가끔가다 뭐 거리도 가까워서 엠베 정찰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해서 안하거든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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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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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내 맘을 들 눌러줘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이 에미싱유 다크드랍 드랍더 비트 다크드랍더 비트 이거 할만해? 다크드랍 할만해? 다크드랍을 충분히 할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 공중거리가 가까우면은 이때 그 어 이런 나쁜짓 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다크드랍 나쁜 생각이지만 어 나쁜게 상대방을 괴롭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더 압박해볼게요 이건 사정거리가 안됐지만 상대방한테 압박 들어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투팩 어 투팩? 게임 끝났네 투팩은 투팩은요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못해요 진짜 잘해야돼 투팩을 할거면 상대방은 내가 봤을 땐 답이 없어 이미 투팩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걸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중요한거는 이티가 여기서 깔끔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다크를 다크를 하나만 사내밤 본진 드랍을 해도 되겠다 그치? 하나는 막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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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 가요 두개 다 가고 그담에 입구를 대충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면서 사내밤 오는거 버티고 버티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버티면서 다크 템플로 더 찍어서 추가 다크로 막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혹시 모르니까 포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포지 지어서 나중에 캐논까지 지을 생각하자 자 그리고 어 썸멀티 하나 갖다 놔야죠 근데 다크 사실 투팩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을 안오면 진짜 이상한거에요 투팩인데 공격을 안온다? 내 빌드를 모르는데 공격을 안온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공격을 안온다 이상해요 다크 데뷔를 할 수도 없고 그치? 어 뭐 왔는데 SCB 사전거리 된지도 몰라 이러면 아싸 게임 끝났어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미싱유 아쉽네요 헤헤헤 아 간판했죠 상대방 아 거기서 사업을 취소했구나 쭈발 아 프로토스님 개잘하네요 쭈발 기가 막히게 승리를 가져와네요 후우 후우 재밌어 재밌어 스타기립트 재밌어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